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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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프하시네요 아주 멋지십니다 고춧가루 형 어제 비웃은거 맞죠? 아닙니다 감히 제가 비웃은 연애도 모르고 제가 비웃었겠습니까? 비웃은거 같은데 형 아니에요 저러니까 제가 들었어요 헐 왜 그러십니까? 이상없네 마트집 잡고싶어요 미끄럽습니다 이 장갑 꼭 껴야되나요? 껴야죠 뭐 깜짝이야 놀라셨나요? 속어버렸어 이것이 밑장떼기 장갑 찬스 반장갑 찬스 안돼 안돼 그냥 해요 뭘로 그걸 왜 못하냐고 호동계 찬스 도대체 뭐하십니까? 웃을수도 없어요 이거 써버립니다 웃을수도 없어요 이거 써버립니다 이제 안되나? 이제 안되나? 이제 안돼? ㅋㅋㅋㅋ 그렇죠? 그런느낌이 있을때 쭉 가야된다구요 ㅋㅋㅋㅋ 오! 깜짝이야 놀라셨나요? 속어버렸어 이것이 밑장떼기 ㅋㅋㅋㅋ